자 생선 확인 정말 남았다 바로 이곳 테스팅 여기도 보면 저쪽에서 하고 있는 풀들을 자 현재 입질 들어왔어요 자 다시 꽝 여기도 보면 저기 너울성 파도에서 저기서 못 잡으면은 일로 거진 다 오거든요 이쪽에서 몰리는 생선이 많아요 근데 여기는 약간 장타 캐스팅을 해야 돼 캐스팅을 멀리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지긋이 퀵 퀵 퀵 퀵 퀵 퀵 퀵 여기 앞에 돌 있다고 했어 지금 약간 만주 시점이기 때문에 돌이 안 보이는데 안그러면 여기서 박아요 애들이 그래서 여기서는 약간 강제 집행해서 살짝 띄우고 오로지 뛰고 뛰고 더 와서 그렇지 더 와서 더 와서 지그시 오케이 지그시 땡깁니다 오케이 오케이 들어왔고 퀵 퀵 생선 확인 퀵 퀵 퀵 퀵 퀵